성공예감 별책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부록 시간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법칙 최근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직접 쓰신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원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아 네 가족들하고요 사실은 좀 맛있는 것 좀 많이 먹고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영화도 좀 보려고요 그게 최고죠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근데 꼭 명절되면 명절 스트레스 또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이런 게 또 항상 빠지질 않더라고요 아 사실 그렇죠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 중에서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좀 불꽃이 튀는 경우도 가족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좀 자주 만나면 그런 게 좀 덜 할 수 있는데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서로의 튠인이 좀 안 맞아가지고 조율이 안 돼서 네 그래서 오해도 좀 많이 쌓이고 상처도 많이 쌓이고 그런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니까 대화 주제도 사실은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네 근데 뭐라도 좀 안부인사를 꺼내려고 했는데 뭐 왜 결혼 안 하고 있느냐 취업은 했니?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이제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걸 좀 피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걸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저한테 다시 반문을 하세요 그럼 도대체 뭘 물어보냐 어떻게 대화하라고 네 근데 사실요 사실 이것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를 정말 나쁘게 생각한 게 아니라 관심의 표현이어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 결혼을 안 하니?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결혼 언제 할 거니? 결혼 언제 났니? 네 그걸 계속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막 내가 이렇게 너무 세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렵다 하신다는 분들은 그냥 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것이 남자친구랑 언제 결혼할 거니 언제 할 거니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할 건데? 언제 할 거야? 그러면 내년에 하니? 언제 하니? 네 그냥 잘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넌지시 그리고 유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하 네 오히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사실 이제 무례한 질문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상대방은 정말 무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일종의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무례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걸 굳이 세게 되받아칠 필요도 사실은 그럼 없는 거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하다 보면 계속 그 질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오죠 예를 들어서 올해 나이가 몇이지? 그러면 서른둘이요 그러면 서른둘이냐 네가? 그럼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하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는 언제 낳니? 독립은 해야지 계속 이런 게 나오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특히 또 이제 명절에는 부부끼리도 좀 관계가 안 좋아지는 네 작은 다툼도 좀 종종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댁에는 몇 시간 있고 네 혹은 며칠 있고 네 친정에는 몇 시간 있고 며칠 있고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추석을 이제 맞이하기 전에 네 어디든 얼만큼 있고 누구를 먼저 갈 거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할 건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서로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미리 좀 맞춰보는 계획하는 네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을 사실 맞닿았을 때 억울함도 쌓이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조율해서 어디는 얼만큼 있자 어디는 누가 먼저 가자 이런 부분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죠 또 명절 이후에도 또 이제 연휴 네 이어서 좀 길게 쉬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뭐 이제 혹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럼 연휴 마지막 날 출근을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어렵고 쉽지는 않고 네 연휴 이후에 어떤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게 조금 더 부드럽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연휴 마지막 날에는 너무 진탕 노는 것은 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컨디션조들이 좀 안 될 수 있고 오히려 연휴 마지막 날에는 내일을 조금 준비해보는 거 그러니까 가방도 좀 싸고 또 내일 무엇이 있지? 라고 하는 스케줄도 좀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일도 좀 좋은 일이 있어야지 사실 나갈 맛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나갔을 때는 좋은 일은 어떤 게 있는지 좋은 게 뭐가 있냐 회사 가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음식점이라도 내일 가면은 이걸 좀 먹어봐야겠다 회사 주변의 맛집 네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약간의 긍정적 포인트를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연휴의 막바지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냥 더 쉬고 싶은데 또 어떻게 회사 나가나 이렇게 막 싫어하는 것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회사 근처에 가봤다 거기 맛집 연휴 끝나고 한번 가봐야지 또 이렇게 긍정적인 상상도 해보는 게 또 준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책 제목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하게 될 책 제목이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법칙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할 겁니다 저희가 좀 키워드를 같이 열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키와 나침판입니다 나침반 키와 나침판 이거 배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만약에 선장이에요 그런데 이 망망대에서 갑자기 폭풍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 사실 배에 있는 걸 웬만한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배에 있는 걸 안 버리면 배가 완전히 전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짐을 거의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면 첫 번째는 키입니다 키 방향을 그렇죠 소위 자동차라면 운전대죠 핸들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놓치게 되면 아무리 손에 피가 많이 난다고 해도 이걸 만약에 놓치고 있으면 그냥 배는 전복된단 말이에요 이 키를 우리는 삶의 주체성이라고 부르고요 또 두 번째는 나침반이죠 내가 이 물길을 잘 알아요 내가 한 20년 여기 다녔어요 그래도 나침반을 잃어버리면 약 1도 차이로 중간 정류장에 있는 섬에 전박할 수도 있고 혹은 완전 망망대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그래서 나침반과 키는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나침반이 바로 고유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고유성 나만이 가진 것 나만이 가진 그 고유함과 그리고 내 삶의 주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키와 나침반이 되는 거네요 저는 삶의 항로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주체성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체성과 고유성 사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체적으로 살아야 하고 나만의 고유한 특성을 또 유지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자신만의 키와 나침반을 쥐고 있는 주체성과 고유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좀 혼란스러워 할 텐데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아픈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인분들도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자신의 고유성이 아니라 사회의 압박에 의해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정말 현실적인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사는 경우도 있어요 되는 대로?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어느 날은 7시에 일어났다가 어느 날은 10시에 일어났다가 어느 날은 6시에 일어났다가 이게 거의 삶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도대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가 좀 아득한 경우들이 상당하죠 저는 이러한 단계를 혼돈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혼돈의 단계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그냥 하루하루 치어서 살게 되고 그렇죠 어릴 적에 시키는 대로 하게 되고 하다 보면 또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혼돈 속에서 살게 되죠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 맞아요 그런 분들도 또 적지 않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목표와 꿈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목표와 꿈이 굉장히 현실적인 목표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위까지 올라간다 내가 연봉을 얼마를 받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회사에서 임원까지는 간다 네 그리고 자격증 뭘 딴다 어느 학교를 내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분들은 성공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목표까지 네 그 목표를 달성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삶이 좀 팍팍하고 삶이 풍요롭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는 엄청나게 스트레스에 많이 쌓여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잘 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다 그러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거기에서 어떤 영혼의 어두운 밤이 몰려올 때 내가 실직을 하거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업황이 어려워졌거나 이게 아닌가 이 길이 이런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또 이 경우에도 혼돈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목표까지 다들 쉽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일단은 현실적인 목표가 있는 단계는 2단계까지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그 세 번째 단계는 꿈도 있고요 또 현실적인 목표도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현실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방안들을 실제로 실습하시고 해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축과 행복이라고 하는 축 성공과 행복이라고 하는 교집합을 둘 다 이루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그 두 집합 네 양쪽의 날개 그를 잘 갖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이렇게 배면 에너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뭔가 생생함이 있고 그 안에서 동기가 있어서 아 이 사람에게 진짜 사는 맛이 있구나 그런 거를 옆에만 있어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너무 드라마 주인공이나 성공시대의 주인공 같은 이런 삶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왜 일만 엄청나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막 테니스도 치고요 골프도 치고요 탁구도 하고요 수영도 하고요 자신의 취미생활도 하고요 기타도 치고 그런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당해요 그래서 또 행복감을 느끼는 거고 성공만 했는데 행복감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성공도 하고 행복감을 느끼려면 이런 장기적인 꿈과 목표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단계까지인가 근데 이거 사실 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법칙 이 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현주 연구 교수님과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대학생들도 그리고 취업준비생들도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만 한다 이러면 또 이제 압박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길이 있다면 우리 삶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지금 내가 서 있는 길 그리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죠 저는 그게 삶의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길을 잃었다면 그냥 좀 더 가자 그럼 길을 더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잃었다면 내가 과거에 사실은 돌아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은 보통 과거에 있는 경우들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간 좀 잘 안 풀릴 때 네 다시 되돌아가야 하나 네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이었으면 가능하겠지만 뭐 당연히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 계속 후회만 하면서 현재 상황이 더 불행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전화 간다고 더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는요 사실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예를 들어서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나이가 너무 힘들다 직장이 여기가 아닌 것 같다 막 이런 길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길을 잃었다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모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는 청취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에게 좀 팁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과거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40살이다 그러면 40년에 나는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걸어왔던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너비 속에서 내가 첫 번째로 관심이 있었던 거 내 관심 주제 그걸 적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것들 맞습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거 예를 들어서 성인들은 많이 오염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밤늦게까지 하는 건 거의 야근이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 때는 야근해서 밤늦게까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답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역사의 흔적을 보는 거죠 관심사 중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사가 있었다면 그런 걸 하나씩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것도 그게 먹을 것도 되겠고 그럼요 어떤 지속적인 관심사라고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소가 있고요 두 번째는 활동이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탐색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자꾸 내가 끌리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코인 노래방만 보면 자꾸 내가 자석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다 거기에 뭔가 암호화된 메시지가 숨어 있을 수 있죠 스타벅스에 있는 그 여성이 사실은 세이렌을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이렌은 오디세우스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뭔가 나는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참새가 방앗간 그냥 못 지나가듯 자꾸 내가 자석처럼 끌려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빨아들이는 그런 거였구나 네, 네 그렇게 사실은 메타포를 만든 거죠 그래서 방향성이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행동이죠 내가 실제로 그 행동 그거를 못한다 하더라도 대체 행동을 계속 해보려고 하는 것들 네 번째는 사실은 느낌이죠 느낌이요? 느낌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표정입니다 사실 입보다도요 눈 자체가 눈 주위의 근육이 수축되고 거기에서 뭔가 방긋 웃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리는 표정이 밝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방향성, 행동, 느낌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강하게 좋아하고 열망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 얼굴에서부터 그게 사실은 나타난다 그리고 내 발이 어디로 자꾸 향하게 되는지 방향성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하게 되는지 행동 그리고 또 관심사까지 관심, 느낌, 방향성, 행동 어떤 분은 그러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해서 영화를 찾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찾았는데 아니 그럼 내가 영화배우대라는 얘기냐 지금 나는 영화배우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했다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했다 자기가 지금 딱 봤는데 얼굴을 봐도 내가 영화배우 얼굴은 아닌 것 같고 전화했던 분은 상년인데 사실 그럼 어떡하냐 근데 그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우리가 작은 것을 보는 걸 수 있어요 영화를 보는 것은 또 상징일 수 있습니다 상징일 수 있다 내가 영화를 좋아한다고 해서 꼭 영화배우대라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될 수도 있죠 근데 왜 보면 굉장히 뛰어난 영화배우들도 한두 번 나오시고 안 나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조연배우로서 감칠맛나게 계속 그 영화를 또 이렇게 재밌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독도 있죠 시나리오를 쓰시는 분도 계시죠 촬영하시는 분도 계시죠 로케이션해서 계속 장소를 알아보는 분도 계시죠 사실은 이런 영화에 관련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사실 감독 보고 영화 보러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영화를 제작하는 분도 있고요 영화와 관련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영화와 관련된 어떤 예술성을 발휘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기획하는 분도 계시고요 영화 자체를 내가 성인이 다 돼서 찾았다고 해서 그건 늦은 게 아닙니다 영화는 하나의 세계일 수 있죠 내가 영화를 가지고 어떤 역할과 무엇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지를 조금 깊이 숙고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이게 하나의 상징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세 편 이상은 영화를 본다 그러면 영화 감상을 블로그에다가 글로 남길 수도 있는 거고 SNS나 영화 리뷰 유튜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요즘 시대에 할 수 있는 방식은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영화를 좋아해서 내가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 영화를 좋아해서 내가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영화를 좋아해서 내가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영화를 좋아해서 내가 업을 할 수도 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죠 근데 이제 금융에 관심이 있는데 영화를 좋아한다 그러면 영화 전문 투자사라든지 그렇죠 그런 쪽도 또 중요하니까 그런 일도 할 수 있겠고 아예 이게 상징이고 이거를 현실적으로 이어붙이는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 내가 해왔었던 경험들을 잘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뭔가 꽃 같은 거 이런 게 파는 거를 뭔가 사람들하고 조직해서 졸업식 때 꽃을 팔면서 그걸로 돈을 뭔가 같이 사장님하고 벌고 그랬었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새록새록 떠올리면 아 내가 업에 출현을 항상 바라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것으로부터 되게 기쁨을 느꼈구나 그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또 싹트게 만들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게 없거나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서 자라났던 걸 잊어버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른이 되면서 그런데 그게 내 마음 속에 기억 속에 있을 수 있다 교수님도 그런 걸 의외로 찾으신 게 있으세요? 저는 소설을 좋아해요 소설 중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작품성이 있는 거 이런 것보다는 고전 소설도 좋아하고 현대 소설도 좋아하지만 SF 판타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특히 대화 소설 이런 것도 잘 읽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런 소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취미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독서요 이렇게 말하면 뭔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스쿠버 다이빙 정도는 말해야 좀 뭔가 특별한 취미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소설이라고 내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소설의 장르가 뭔지 또 내가 그런 소설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굉장한 어떤 즐거움을 느꼈는지 그때 주인공이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걸 내가 누구와 같이 읽었었는지 그런 작품들을 내가 써본다면 나는 어떻게 새로운 것을 써볼 수 있을지 이런 걸 깊이 있게 물어보는 칭매이 될 수 있죠 저는 소설을 좋아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소설을 읽고 만화가 같은 거 혹은 작가가 되는 거 이런 게 제 길이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어린 시절에 있었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금 자서전 같은 걸 되게 잘 보고 거시적인 이야기보다는 미시적인 이야기에 되게 호기심이 많대요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왜 그런 마음에서 어떤 걸 한 거야? 이렇게 자꾸 제가 물어보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상담사로서 제격이네요 네 그래서 누가 너는 경청하려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도 그냥 경청이 되는 애고 호기심이 많다 특히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그것이 제가 상담사로 넘어가게 하는 주요한 동력이 됐죠 천직을 만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걸로 만드는 법칙을 또 집이라하게 되신 거고 본인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 키워드는요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한 7가지 질문입니다 7가지 질문을 던져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보자 어떤 질문들입니까? 그 7가지가 크게 7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꿈이고요 꿈 두 번째는 빛났던 순간을 찾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즐거움이고요 네 번째는 미래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겠죠 다섯 번째는 자신이고요 여섯 번째는 소중한 사람이고요 일곱 번째는 가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나 스스로 던지는 걸 텐데 그렇죠 어떤 식으로 해보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꿈이다 네 꿈 사실요 기자님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나로 인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나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외부의 현실, 정보 뭘 먹지? 오늘은 뭘 하지?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지 나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되게 드문 경우가 많아요 좋네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 테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 번 곱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님께서 80살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기자님의 자서전을 담은 영화가 블럭버스터로 개봉하는 날입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 영화의 제목이 뭐일 것 같은지 그 영화는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을 것 같은지 그 스토리에서 나의 역할은 뭔지 그 스토리,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서 지금 나는 스토리에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쓸 이야기가 어떤 건지 이런 질문들의 너비들이 이 책에는 많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일단 생각만 해도 되게 기분은 좋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영화의 스토리를 내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날들이기도 한 거고요 그렇죠 나중에 내 일대기의 제목을 정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좋다 빛났던 순간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제 과거를 우리가 들어가 본다고 했잖아요 과거를 물어보는 질문 중에 당신이 어린 시절에 가장 빛났던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전교 1등한 거 대단한 거 이런 게 아니어도 돼요 성인의 시각에서 아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였을 때 내가 굉장히 스스로 주관적으로 느꼈던 짜릿하고 아주 빛났던 순간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들끼리 굉장히 싸웠는데 내가 그 친구들과 화해를 조선해서 무엇인가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조그만 연극을 만드는데 내가 거기서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해서 뭔가 멋진 작품을 하나 만들어봤다든지 아니면 내가 굉장히 어려운 레고 같은 이런 뭔가 맞추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성공적으로 밤새도록 해서 무엇인가를 맞춰봤다든지 그런 거에 조금 더 스며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런 기억 속에 조금 침잠해보고 그런 순간들에 조금 내가 머물러 보는 것이 이런 질문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시험 100점 맞았을 때도 그렇고 반장 됐을 때도 그렇고 아니면 정말 작은 심부름이지만 내가 성공적으로 해내서 칭찬받았던 순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건 약간 자존감하고도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요리를 했다 그러면 요리를 했으니까 요리사인가?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요리를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내가 짜릿하고 신났고 빛났다면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순서를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그 순서를 다 체계적으로 해서 한 부분이 다 완성돼서 그것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었는지 누군가가 내가 대접을 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감을 느꼈던 건지 아니면 내가 이걸 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백만장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미학에 관심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방향일 수 있죠 즐거움도 사실은 어느 정도 유추는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자신에 대한 질문은 뭡니까? 자신에 대한 질문은? 이 질문은 아까 세 가지 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는 것도 있어요 아까 80세에 대한 질문은 사실 미래를 물어본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에 대한 질문은 지금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지금의 나에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질문이 뭐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지? 내가 남모르게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건 뭐지? 이런 질문 드릴 수 있겠죠 약간 나와의 대화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러면 어디 나가서 좀 이상한가?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사실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데 요즘 사람들이 또 못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사실 사람에게는 어떤 고유성이 있고요 그 고유성은 지문과 같이 자신을 사실은 일컫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셀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줄탁 동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때 닭을 좀 키워봤는데 그 닭이 이렇게 처음에 병아리가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들이 너무나 조금 신비스럽더라고요 신비하죠 학교 앞에서 팔던 병아리 그런 것도 키워봤고 사실 잘 죽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은 정말 진짜 닭 정말 큰 닭 그거를 정말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그 개념에서 이제 사실 알에 쌓여 있으니까 그 병아리가 부리로 툭툭툭툭 사실은 두드릴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쯤에 어미가 밖에서 툭툭툭툭 부리로 두드려서 그것이 동시에 딱 만나는 순간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외부에서 나에게 망치와 부리로 두드리는 것과 같다 그리고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 펼치지 못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잠재태 나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알이라는 껍데기를 나 스스로 안팎에서 동시에 두드려보고 동시에 만나는 것 나 자신도 만나야 됩니다 중요한 것도 배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현실적인 고민인데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걸 내가 잘한다면 최고겠죠 그런데 항상 이게 또 현실적인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들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MZ세대들, MZ세대들 더더욱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어떤 것부터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기자님께서 진짜 탁월한 질문이신데 아까 제가 나침반이 고율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침반은 두 가지 축이 또 있어요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두 번째가 내가 잘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N급과 S급 저 반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먼저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셀러브리티 분들께서 실제로 잘하는 걸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잘하는 걸 바탕으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좋아하는 걸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솔루션? 네 그런데 저는요 그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분들은 그 분야에 되게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쳐도 남다른 분들 축구를 해도 이게 골 감각이 다른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공부를 해도 그냥 하면 공부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 똑같이 노력해도 더 잘하는 사람들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잘하는 걸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죠 사실 모자르트는 그냥 치면 자기가 잘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좀 천재적인 끼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좀 드물고 또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일들은 그렇게 단순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시간에 기대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것을 집중하다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자르트를 봤던 살리에르처럼 네 사실 제가 기자님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 때 노래를 이렇게 하면요 친구들이 되게 좋아했고요 심지어 선생님도 항상 장기자랑 하면은 헌주 나와 해가지고 맨날 노래를 부렸던 그래서 저는 노래를 눈 감고 하면서 제가 언젠가 가수가 되겠다 내가 이런 목소리가 있나 동네에서 내가 노래 제일 잘했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가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심지어 왜 노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 외에 빰빰빰빰빰빰빰 전북노래자랑 네 거기도 제가 나갈까? 이런 생각도 나갈까 하시지는 않으셨고 어린 시절 때 굉장히 그런 생각 그런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노래방을 가보니까 10명이 가면 제가 한 4, 5번째쯤 하더라고요 주관적 평가니까 사실은 더 밑에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요 인스타그램이나 내가 어떤 유튜브나 이런 소셜네트워크 같은 거에서 그런 거를 검색어로 치셔가지고 노래 잘하는시는 분들이 한 시간만 듣고 있으면 내가 잘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능력자들이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잘하는 거에 집중하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잘한다는 건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나에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키가 또 상대에게 있는 거고 그러네요 외부의 평가 네 그리고 요즘 시대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잘하시는 분이 너무 미디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셔가지고 더 좌절들이 많죠 또 그것도 경연을 해야 되고 오디션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잘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좋아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게 좀 경제적인 영역으로 가면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 자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나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은 외부의 평가이고 이게 많은 분들한테는 사실 현실적인 고민이 그거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나이 먹어가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야 되나 현실적인 고민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직장인 분들이 저한테 그러세요 좋아하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직장에 너무 안 맞는데 그걸 때려치우고 바로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 말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회사잖아요 회사는 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사실은 움직이는 곳이고요 나는 회사의 수요에 맞춰서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곳이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두려고 하면 월급 들어오고 또 그만두려고 하면 월급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부캐라든지 디깅 모멘텀과 같은 이런 용어들이 MZ세대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부 캐릭터 네 좀 이제 자신만을 위한 밤의 시간을 해볼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좋아하는 것을 내가 꾸준히 활동을 해보는 것은 내가 그것을 업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고 그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요 또 그 행복감을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의 자아 존중감과 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갑니다 나에 대한 믿음, 세상에 대한 믿음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거기서부터 싹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취미생활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취미생활은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건 심리적으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부단한 사실은 고통이 수반하게 됩니다 금강석이 금이 되려면 금강석은 자연에서 발견되고 금은 많은 재련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사실은 금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놀이처럼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재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놓지 않고 그 부캐릭터를 내가 진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면 잘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하는 어떤 압박감, 강박관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싶다 나는 조금 더 잘해보고 싶다 조금 더 내가 잘해보고 싶다라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8시간 동안 그걸 하고 탈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내가 쉬고 나면 그것이 다시 생각나는 이유는 그걸 내가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것 속에서 잘할 수 있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수미상관의 형태를 띠죠 좋아하니까 잘하게 되고요 정말 잘하게 되면 좋아하게 되죠 연결이 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은 잠재태라고 한다면 좋아하는 것 속에서 잘할 가능성이 있는 걸 찾고 시간이 기대어서 그것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게 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내가 업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걸 잘하게 되면 내가 업을 창출하게 되는 토대가 되죠 왜 내가 예를 들어서 국밥만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왜 시골 같은 데서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정말 잘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업의 출현은 내가 좋아하는 것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한 템포 올라가게 되는 하나의 팁핑 포인트를 일으켰을 때 거기에서부터 업이 출현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가 아니라 잘하고 싶다 부더니 노력을 하고 힘들게 노력을 해서 지치더라도 그 다음날 되면 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것 그런데 약간 조금 더 질문을 비틀어 보자면 그렇게 하다가 나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취미로만 삼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굉장한 어떤 작가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음악가이기도 하고 사실 뭐 피레침 발명한 걸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평생을 체스를 뒀다고 해요 체스 네 거의 매일 뒀다고 해요 거의 50년을 뒀다고 하는데 그분의 체스 실력은 그냥 일반인의 수준을 좀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천재적인 분도 체스를 엄청나게 잘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체스판 그걸 즐긴 거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삶에는 취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잠재력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거고요 또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생겨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공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열심히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냥 공자로 되는 건 없고 그런데 또 그게 안 되면 취미로 삼는 것 자체가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럼요 다음 키워드를 열어볼게요 팁핑 포인트입니다 팁핑 포인트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뭔가 인생의 전환점이라든지 뭔가가 더 촉발되는 계기랄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걸 잘하는 일로 바꿔주는 팁핑 포인트 그 순간은 좀 어떤 개념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잘하게 되는 것은요 경사로로 올라간다기보다는 계단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계속 머물러 있다가 한 번에 확 튀고 올라간다는 거죠 왜 물은 99도까지 끓지 않다가 1도가 딱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기체로 바뀌잖아요 그 성질이 바뀌잖아요 그것을 팁핑 포인트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갑자기 뒤집어지는 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말콤 글래드웰이 사실은 저서에서 말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개념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제가 탁구를 좀 예전에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탁구하면 제가 다른 운동은 몰라도 그냥 탁구는 좀 제가 자신감이 있어서 친구를 좀 불렀습니다 그 친구는 운동을 잘하는 친구였는데 탁구 좀 치자 저희 집에 탁구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치는데 그 친구는 탁구를 모르니까 저한테 게임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서브하고 스피먹이고 그 친구가 거의 저한테 완전히 물먹은 거죠 뭐야 이럴 정도로 제가 아버지한테 조금 배우고 저 혼자 연습했거든요 수년간을 그랬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좀 결의에 차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두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탁구를 붙자고 왔어요 그분이 어떤 공동체 가셔가지고 탁구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진짜 제가요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두 달 만에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취미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변곡점을 갖게 하는 거 그것은 바로 저는 아버지한테 잠깐 배우고 그냥 저 혼자 한 거죠 그리고 시간으로 치면 제가 아마 몇 배 수십 배는 됐거든요 그분보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배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익히는 습의 시간 소위 배울 학과 익힐 습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정말 좋아하고 그것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그 분야를 먼저 앞에 간 분 있죠 그분 옆에 가서 내가 많이 거하는 거 그분을 따라하는 거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보면 수업을 듣는 거 배우는 거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학습이네요 학습 학습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다니 배우기와 익히기 이게 사실 뭐든지 그런 게 있어요 난 정말 오랜 시간 이걸 해왔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약간 좀 이제 마음 상하거든요 내가 이게 재능이 있는 게 아니었네 또 이렇게 현실을 깨닫기도 하고 근데 그게 끝없이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삶에는 두 가지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빛이요 삶에는 두 가지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투자자 중에 되게 유명하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버핏이 사실은 자신의 변곡점을 만든 하나의 만남이 벤제민 그레엄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새로운 어떤 위대한 투자자로 탄생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위대한 만남이 있고 귀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분야를 먼저 앞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옆에 내가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그 사람 옆에 거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는 거 그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빛이죠 이상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거인의 어깨에서 우리는 조금 더 높은 산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빛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원석이라고 하는 내 안에 있는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빛이 공명되는 것이 저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빛 훌륭한 스승 거인의 어깨 그리고도 내 안에 있는 그 자체 기자님 사실 제가 자서전을 보다 보니까 어떤 유사한 패턴들이 나오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말 유력하고 위대하신 분들은 중요한 멘토와 롤모델을 할 수 있었던 모델링 할 수 있었던 스승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사람의 앞에는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흘러왔기 때문에 나 역시 조금 더 앞으로 가본다면 그런 거인들 모델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출어람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사실 또 앞에서도 탁구를 어릴 적 같이 쳤던 친구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성장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더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좀 그래도 재능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겠죠 저도 사람을 만나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각 분야에서 천재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좀 레벨이 다른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부적인 사람은 노력으로 이기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네 진짜 재능의 영역을 아 이거는 어떤 벽이 있구나 저는 상담 분야에서도 그런 걸 느끼기도 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식견이 있는 사람의 그 발걸음을 쫓아가지 못한다는 어떤 아득함 절망감 같은 게 있거든요 절망감까지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재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하더라도요 천재는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은 젠걸음으로 가는데 자기는 성큼성큼 뭔가를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외롭고요 왜 토끼와 거북이를 보면 토끼를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다음번에 시합했을 때는 거북이 정도는 충분히 이기겠지 근데요 삶은 평생이기 때문에 거북이는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어떻게 무직하게 천천히 걷더라도 꾸준히 가는 사람을 이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사실 천재들도요 위대한 분들도 뛰어난 분들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기가 없다면 성실성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도 사실은 좀 그 힘을 잃는 그 엣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토대가 되기도 하죠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뭉뚝함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갈고 닦는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대기만성 내 삶을 꾸준히 성장시킬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재능을 넘어서는 건 강한 동기와 성실성이다 아주 장기간으로 놓고 보면 아주 짧은 기간 안에는 예를 들어서 한 달 안에 혹은 1, 2년 안에 누가 누가 더 자라나는 재능이 더 많이 좌우할 수 있겠죠 그런데 10년, 30년, 50년은 꾸준한 동기, 성실성이 더 재능보다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 가수분들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앨범 내고 그냥 사라지는 분도 계시고 작가 중에서도 책 딱 한두 권 내시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취약점은 어떤 면에서는 은둔자의 몸모가 있고 자기는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좌절되게 되는 부분들도 상당하다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의 천재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도 동기와 성실성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꾸준함 네 그리고 또 이 책에서도 우리가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우연일 수도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진로상담이 어떤 검사를 해보고요 거기에 있는 재능이나 흥미나 영향 이런 게 나오면요 그거에 걸맞는 직업 세계군 있잖아요 그걸 매칭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대세를 이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연구들을 해보니까 그 매칭 시스템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가령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변호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진짜 성인이 돼서 변호사가 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가 된 분들을 만나서 보면 약간 랜덤 우연처럼 그 변호사가 되었다고 회계사도 내가 우연처럼 되었고 내가 어떤 디자이너도 내가 우연처럼 되었던 경우들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 좀 충격에 휩싸였어요 아니 이 매칭 시스템이 맞지 않으면 사실 진로상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아주 중요한 교수님이 존 크롬벌츠라고 해서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님이시고요 진로상담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 삶에는 계획된 우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획된 우연이요? 네 이게 뭐 운명론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랜덤을 뜻하잖아요 예상할 수 없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내가 기획하고 예상을 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된 우연이라는 것은 우연이긴 우연인데 그것의 우연의 연속인 내 삶을 내가 다 이루고 나서 내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가 회고해보면 내 삶을 이루왔던 무수한 우연의 사건들이 다 하나의 나를 지금까지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구나 라는 회고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마치 영화 속 인터스텔라 결론 부분에 그 앞에 나왔던 영상이 다시 한 번 저 4천 원 너머에 오버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롬버치가 정말 성공적이고 그 삶에서 만족하는 그 직업에서 정말 효능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내 삶을 이루었던 것은 계획된 우연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꼭 회고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미래를 계획된 우연으로 창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크롬버치는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진로상담의 이론인 계획된 우연인데 이 변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요? 네 호기심 이게 변화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획된 우연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지점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어린 시절 때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만화가가 되는 거는 너 집 나가야 되는 일이다 막 하면서 만화 다 불태우고 난리가 나셨어요 그거 갖다가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라 그러냐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냥 직장 생활 지금 간신히 풀칠하고 있는데 웹툰이 갑자기 뜬 거예요 아 웹툰의 시대를 만나면서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저분은 몇 억을 벌었다더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후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호기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포인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포인트는 건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걸 내가 잃었던 걸 찾았다 하더라도요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SNS인데 가보셔서 드로잉 스쿨 같은 거요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요 반데이 클래스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가보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면 반데이 클래스 정도만 가도요 생각보다 데싱 정도의 기초 작업은 다 하거든요 네 네 시간 했는데도 이게 돼? 이 정도로 내가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되고 어린 시절에 내 기억과 경험과 정서를 다시 한번 환기하는 측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갔는데 아 이게 뭔가 내가 그림 실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가봤더니 그냥 침톡 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랑 비슷하게 그냥 이분도 옛날하고 이번에 온 건데 이분은 너무 잘하세요 근데요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기자님은 정말 글을 잘 쓰시네요 시나리오를 정말 잘 구축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나의 재능이 나타나기도 하죠 글도 못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나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 굉장히 전달력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기회를 사실은 가지게 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사람의 기회는 무슨 보물섬 찾고 내가 어디 바다 밑에서 뭘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기회는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활동에 내가 스며들어가는 것 그 경험이라고 하는 토대 안에서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도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보물선이 있는 보물 지도를 발견해서 내 삶에 갑자기 로또가 당첨되듯 이렇게 딴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이른바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계획된 우연인 게 내 삶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된 우연의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지점이 바로 호기심을 갖고 많은 장애, 많은 사람들과 많은 활동들에 내가 많이 참여해보는 것 난 새로운 활동이 싫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과는 색다른 길을 한번 걸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 그건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다른 길을 여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계획된 우연, 이거를 기회로 삼는 방법이 호기심, 그리고 자주자주 해보는 것 어떤 친구가 저 어릴 적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자시계, 손목시계 볼 때마다 4시 44분이 자주 걸리는 거예요 사사사, 나 어떻게 손목시계 볼 때마다 사사사가 자주 걸리지? 그건 네가 시계를 자주 봐서 그런 거야 길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자주 나오기 때문인 거고 그런데 삶에서도 어떤 걸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자주 하고 호기심을 갖고 또 잦은 우연을 만들어내는 게 또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축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걸 잘하는 걸로 만들 수 있는 어떤 배울학과 익힐습이라고 하는 한 축이고요 또 그런 무대를 내가 무대만 마련하면 나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었을 때 우연치도 않게 그런 무대가 마련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대와 그리고 그걸 공연할 수 있는 내가 만나면서 새로운 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저희가 지금 좋아하는 것을 잘하는 일로 만드는 법칙 이현주 교수님이 직접 쓰신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의 심쿵 한 방을 정리해 볼까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직접 좀 읽어주세요 네 요즘에 그런 SNS에서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도토리단이다 도토리단? 네 도토리단이다 이렇게 하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토리단이 뭐냐면 자신 안에 있는 작은 원석 자신 안에 있는 작은 도토리를 찾으러 다닌다는 뜻에서 도토리단이라고 한 거예요 약간 씨앗 같은 의견 그렇죠 그런데 도토리는 아주 작아 보여도 그 도토리는 잠재태고 그 도토리가 현실태가 된 것은 거대한 상수리나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상수리나무를 보면서 어떻게 얘는 어디서 나타난 거지? 사실은 그 거대한 상수리나무의 모든 것은 도토리라고 하는 잠재태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포인트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장차 이룰 수 있는 나의 어떤 찬란한 어떤 순간들을 꿈꿔보는 것 조금 더 큰 꿈과 조금 더 큰 상상력을 가지고 나아가 보는 것이 인생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하나의 은유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토리 안에는 거대한 상수리나무가 깃들어 있습니다 작은 행동과 선택이 보여 당신을 거대한 대항으로 향하게 하는 파도를 만듭니다 그 장엄한 물결 속에서 분명 당신은 커다란 상수리나무 숲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내 안에 있다 누구나 도토리알 하나하나 모아가듯이 이 책을 읽고 나면 내 삶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책 소개해 주신 연세대 이헌주 연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스러워